안녕하세요 세비지호에요 오늘은 어디를 저희가 가냐면 양양에 갑니다 짜잔 짜잔 여기는 스타쏘미 여기는 홀리뱅노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천 휴게소로 왔구요 왔구요 소떡소떡 먹어야지 소떡소떡 소떡소떡 어딨어? 노래 들리시나요? 이런 노래에도 춤을 춰야 제가 진정은 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떡해 킹맘네 코코동 뛰어댕겨봐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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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고요. 저는 비치 타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이 밭에 다가오죠? 언니 섹시해요 언니 섹시해요 다 본격적으로 태닝을 즐겨봅시다 사람들이 입술 언니꺼에요? 제껀데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너무 빡세지 않아? 봐봐 그러면은 Should I drink up, smoke up 아 이거 없어 없어 아니야 없어 없어 아니야 없어 나 그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안돼요 안 피워요 원래 아침에 이렇게 너 진짜 그러고 먹을 거야? 응 그 이상해 쟤 진짜 진지하네 사회적 아 나 쟤 진짜 웃겨 왜 저래? 마무리 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아 이거 어떡하냐 뭐야? 너 사진 내 사진이야? 같이 샀어 정상적인 게 1도 없다 아니 우리 둘은 너무 멀쩡한데 쟤 뒤에서 빼져먹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가자 자 숙소를 도착을 했고요 아 숙소를 도착을 했고요 숙소가 너무 좋아요 어어어어엘 어어어어어오 여기 너무... 여기 너무 우애요 심플수입도 좋네 화장실도 좋네 충격적으로 좋아 이수미야 또 이렇게 일을 잘하는 마음이 나라도 말했어 여기 뭐야? 나 여기 살래 너 살면 나 맨날 올게 어때? 어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월월월월 너무 저 여기서 살고 싶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수납장 이게 너무 좋다 맞지?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래 밥 맛있게 먹고 저희 팬분을 만나가지고 밥을 얻어먹게 돼가지고 저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 드렸어요 작지만 그거라도 아무튼 감사히 잘 먹었고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홍전 메밀국수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횟센터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술을 안 먹을 수 없어서 네 차를 두고 나왔어요 미쳤다 아까 뭐였지? 내 구독자? 아이? 좋아 좋아 좋아들 안녕 좋아 조조와 아이들 근데 아이가 아니면 어떡해? 조조와 아가씨들 좋아 조조의 아이들 아가씨들 아저씨들 좋아 야 너 지금 굉장히 잘 어울려 야 너 지금 되게 힙해 야 와우 10만원어치 와우 10만원어치 와우 10만원어치 아 대박 이거 그거잖아 어 징어 징어 오징어 소미야 나 너 먹는다 이거 한 번 끊기면 실패지? 소미야 내가 좀 실패해졌어요 으앙 실패 싫어요 조조씨 아까우니까 계속 드세요 소래 빼기 컨텐츠 소라 빼기 어머어머 우와 우와 그냥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쿨걸이다 야 나 저거 또 처음 봤다 지효 의 소라 까기 스텝 1 좋은 놈으로 한 놈 고른다 빠밤 스텝 2 해본다 내가, 돌려돌려 솔렷 오 나온다 x5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이스x4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부산에서 올라온 수수미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모였냐? 어쩌다 우리 3명이서 양양에 오게 되었는가 원래는 연습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내가 바다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바다 가고 싶다 갈래? 가자! 진짜 바다에 좋지 짜 마실까요? 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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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